전해선 아이가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대통령이 공약하셨습니다.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변화는 체감하기 힘들었습니다. 현재 1시간 18분 찍었는데요. 45km 된 것만 한 30분 됩니다. 카메라가 없다 보니까 또 애들이 끝나가고 있는데도 지나가는 차들도 많고 학교 앞이라 아무래도 애들이 어딜 칠지 모르잖아요. 그래서 걱정이 좀 되긴 하죠.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주말 공휴일 외의 없이 단속합니다.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. 대박. 원 supermarket